안녕하세요. 샵투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연말 세일을 미리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샵투홀드 닷컴에서 세일앤쿠폰 블로그로 갔어요. 카테고리에서 블랙프라이데이 살펴볼까요? 블랙프라이데이 올해 2014년 연말 세일 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블랙프라이데이는 11월 28일이네요. 블랙프라이데이는 땡스기빙 데이 그 다음 날이죠. 11월의 마지막 주 목요일인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데요. 블랙프라이데이라고 한 것은 블랙이라는 표현이 연중 처음으로 흑자 블랙잉크를 기록하는 날이라고 해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미리 어떤 딜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익스프레스라는 패션은 지금 먼저 블랙프라이데이랑 사이버먼데이 딜 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과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메일 넣으시면 블랙프라이데이 딜 나왔을 때 미리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올려서 보면 삼성전자 삼성도 블랙프라이데이 딜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그 전에 미리 딜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거고요. 뉴 에그가 미리 한번 블랙프라이데이 프리로 했었고요. 그리고 맥몰 맥몰도 프리블랙프라이데이 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은 블랙프라이데이 못지않은 좋은 가격의 제품들 살펴보실 수 있어요. 아 드론도 있네요. 일종의 헬리캠 같은 것이네요. 헬리콥터에다가 카메라에 캠 결합해가지고 헬리캠이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RC 헬리콥터 날리면서 녹화도 할 수 있는 것이죠. 750불짜리 드론 헬리캠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센터 악기 쇼핑몰이죠. 여기도 카운트다운 블랙프라이데이에서 미리 블랙프라이데이 딜이 나오고 있습니다. 악기 필요하신 분들 미리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올림퍼스 카메라도 블랙프라이데이 딜을 이번 일요일부터 시작하네요. 아마존의 프라이빗 패션 세일 쇼핑몰 마이헤빗도 블랙프라이데이 스닉픽 스닉픽이란 말은 미리 본다는 말이죠. 블랙프라이데이 스닉픽을 시작했습니다. 로그인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마이헤빗은 여러분의 아마존 계정으로도 로그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비트론 여기도 RCC 장난감 같은 것들 판매하는 곳인데 프리 블랙프라이데이 딜이 나왔습니다. 내일 현지 11월 15일 토요일부터 해서 다음과 같이 딜들이 나오네요. 미리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 원하시는 제품들 특히 RC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될 것 같아요. 네 또 계속해서 블랙프라이데이 딜 나오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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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